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 기자, 병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범인들이 다행히 나흘 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두 명 피의자 모두 1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남성은 06년생이고요. 여성은 07년생입니다. 06년생, 07년생. 그렇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10대들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7시쯤에 경찰이 수원에 사는 임모군을 먼저 체포했고 20분 뒤에 김모 양을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줄게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제안을 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젯밤에 10대 피의자들에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만은 어떤 관계시죠? 지나가겠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10대 학생들 저희가 궁금한 취재진이 질문 많이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일단은 정리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일단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교수님 저희 어제 통화에서 아마 비슷할 거다 돈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맞았네요? 네. 범죄에 연루돼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역시 수사 결과 지금 이제 이 둘이 이야기하는 게 지인이라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경복궁 담벼락에 저런 낙서, 저 이제 낙서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불법 영상을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다크웹 속의 사이트잖아요. 저런 거를 갖다가 문화재에다가 적어라.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아이들 10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다른 범죄에 피해를 입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강요와 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돈 때문에 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불법 영상물 같은 거를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글자를 올리면 그걸 유포하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혹시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협박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검거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인에 대해서는 그럼 또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그 지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만약에 이제 이 둘을 접근한 방식이 굉장히 불법적인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킨 다음 그걸 빌미로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뭐 거래할 수도 있죠. 돈 좀 주고서는 시키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인도 찾아봐야 된다. 김광산 변호사님 일단 아무리 어린다 해도 17세, 16세면 뭐가 올코올니 다 알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또 황당한 게 어제 자수한 두 번째 낙서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블로그예요. 그냥 예술을 했다. 담백하게 예술한 것뿐이다. 이런 것까지 하는데 총 앞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자수한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 이제 자진해서 한 것 같아요. 일종의 모방범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미워시켰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자진, 자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처음에 낙서한 애들이 16세, 17세잖아요. 이제 소년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법법이 사실 문화재를 손상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래서 소년법이 대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형량은 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 16세, 17세면 사실 어리지는 않아요. 정신적인 연령도 그렇고 몸 자체도 굉장히 성숙돼 있죠. 그래서 과연 연령을 낮춰야 한다, 낮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존급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돈 주겠다고 낙서할 수가 있는데 돈 주겠다고 낙서를 시킨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인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뭔가 모의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걸 조정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또 모의를 했고. 왜 했냐고 동기를 물어보면 돈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경찰에서 추적조사를 하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첫 번째 범인들이 이런 짓을 한 다음에 일단 두 번째 낙서범. 모방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제2, 제3.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이게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일종의 비제지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잘 통제가 되다가 어?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모방적,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아무도 제지 안 하네. 사실은 저 담벼락에 아무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노출이 되면 저런 이제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이제 불법행위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냥 웬만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장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좀 해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훼손을 할 만한 대상문이 아니다, 문화재는. 이게 한 번 이렇게 훼손이 되면 복구를 거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엄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엄벌해야 된다. 어제 저희가 재발방지책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꼭 좀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